어제 어땠어? 쇼미. 뭐가 재미있었어? 아니면 오늘, 오늘 아니다. 그거 얘기하자. 그 리, 리캡 하자. 응? 응? 그래 갓디브 무시하지마. 응? 키드밀리 안 나와서 아쉬웠어? 키드밀리 1차에서 떨어졌잖아. 그거 악마의 편집이야. 붙인 척 하는 거야. 시청자 수 늘리려고. 응? 나플라랑 대결시킬 우승 후보 필요하니까. 그거 악마의 편집이야. 나 또 당신들 당할 줄 알았어. 응? 스윗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스윗가이 같은. 어, 나 라이브 5분내로 끌 거야. 자식들. 진짜야. 지금 키드밀리 내 옆에 있어. 보여줄까? 여기 있어. 울고 있어 지금. 아 근데 무릎에 얼굴 베고 엉덩이는 오늘도 한 30대 맞고 울고. 조용해, 새끼야. 마미손이 누구야? 마미손이 누구냐고. 딱 보면 몰라? 어? 어, 키드밀리 지금 울고 있다니까? 어, 맞아. 이 쇼파에 그게. 여기, 여기 바로 앞에 그 책상 있어. 응? 그 내 목걸이하고 기준품 다 놓은 거. 내 차 밟은 거 나중에 알게 됐어. 그거 다 보고. 미쳤나 봐? 어떻게 그 차에 본넷들 밟을 생각하지? 어? 어? 얼마나 미쳐야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이 자식들이 개념을 상실했어 요즘 애들은. 응? 딱 마미손 보면 누군지 알면서. 응? 나 가오잡는다고 욕해? 맞아. 나 가오잡는 거야. 응? 완전. 킵스터 자식. 키드밀리 좀 어떻게 좀 해봐? 야, 그만 울으라 그랬지. 빨리 가서 닦고 와. 클리넥스 3박스 이씨. 사와네. 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파워가 넘쳐. 키드밀리. 자식들. 루피, 루피 잘해. 잘해. 아주 잘해. 응. 말투가 너무 신기해. 정말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목소리랑 말투는 놀림 받을 수도 있잖아. 누구는. 근데 걔는 진짜 매력이 있어. 어. 키드밀리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나플라 얘기도 할 수도 있었네요. 질투하지마. 그만. 조용히 해. 자식들. 노엘 얘기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응. 들었지. 파워. 학교에서 선배들이 인사하라, 인사하라 하는데 인사를 무시해요? 너 중학생이니 혹시? 응? 자식들. 노엘도 옆에서 울고 있어 지금. 노엘 무릎 꿇고 울고 있어. 야, 노엘. 암만 하지마. 가만히 있어. 너네 엄마한테 전화하기 전에. 어디서 미성년자가 와가지고. 응? 자식이. 슈퍼비? 슈퍼비 쩔지. 슈퍼비는 정말 쩌는 사람이야. 내가 확실히 보는 눈이 있어? 네가 어떻게 알아? 응? 우리 돈까우 시디니가 저스뮤직, 인디그뮤직 다 뽑았어, 멤버. 그거 알고 있어야 돼. 나도 악마의 편집하는 거야. 응? 내 인생은 강아지들이 조종해. 알아? 니네가 강아지 무시하면 안 돼. 강아지 졸라 똑똑해. 어? 강아지가 내 벤틀리 사줬어. 어? 키드밀리? 나한테 엉덩이 엄청 세게 주먹으로 40대 맞았어 방금. 소리 안 나게 방금 때렸어. 봐봐봐. 들었어? 영비? 그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 그냥 요즘 집에 맨날 있어요. 집에 맨날 있는데 쇼미더머니 이번에 나갔을걸. 아이씨 저 앨범 냈는데. 나 이제 갈게. 좋은 밤 보내면 오늘 대구 온 사람들 반가웠고. 쇼미 계속 봐주고. 아이엠 제앰. 계속 봐주고. you know? 고마워. 잘 놀았어요. 나 갈게.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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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